오늘 삼식님의 식판이에요. 아침에 전도 붙이고 연근도 좀 하고 또 이건 새콤달콤한 도라지에요. 그래서 계란하고 밀가루를 튀김가루를 전반씩 넣는 호박전은 호박을 채썰고 거기다가 계란 5개 넣고 거기에 맞는 튀김가루를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계란 붓 전이나 밀가루 전 안에 없는 독특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양파하고 포코추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근은 작년에 이제 살구가 엄청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살구 액기스 연근조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콤달콤한 도라지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귀리 찰옥수수밥이죠. 귀리 찰옥수수밥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삼식님의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 삼식님의 밥상에 이렇게 호박, 애호박 계란 튀김전이고 또 연근, 살구 액기스 연근전에다가 또 도라지, 나물. 이게 연근이 당뇨에도 좋고 또 피부 노화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코리스톨, 불포화 지방이 낮대요. 이게 연근이. 장수식품이기도 하고 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진 그런 건강한 식재자죠. 이건 이제 도라지는 이렇게 기침 그런데도 좋고 은. 감사합니다.